아버지는요 지금까지 사시면서요 남 좋은 일만 하고 사셨어요 아 그래요 왜 남 좋은 일만 하고 사셨냐면요 내가 뭐를 하려고 폼을 잡고 내가 뭐를 하려고 시작을 하셨으면 그 시작은 있으나 그 마지막에 마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뭐를 중도 하차를 하거나 내가 남들이 잘 돼서 내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나는 끝부분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내 사주에 금전의 복이 없으라는 사주예요 금전의 복이 없으라는 사주는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발짝을 띄어서 한 발짝을 띄었는데 그 앞에 돈이 보여 근데 사장님은 두 발짝 세 발짝을 띄어야지만이 그 띨 만큼의 내가 수입이 그다지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지금까지 사시면서 금전을 만약에 순간에 벌었어도 그 금전이 새어나가기가 바빴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그 금전이 들어와서 통장에 가서 그 이자를 갖다가 받아 먹기가 참 힘든 사주야 남들은 쉽게 쉽게 통장에 놓으면 이자라도 받아 먹어서 그걸 가지고 돈 놀이라도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서 항상 남들한테 뒤통수를 맞고 항상 귀가 얇아서 이것 좀 해보자 이것 좀 투자해보자 나 좀 돈 좀 빌려줘 언제까지 줄게라고 해서 돈이 나가면 그 돈이 나한테 들어오지를 않아 꽤나 많이 까먹으셨을 거예요 꽤나 건물 한 채 표현을 하자면 집 한 채를 까먹고도 남았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뭐 띵금에도 지금 아까 내가 그 집안에 조카한테 빌려준 금에도 한 지금 3억 돈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집 한 채는 날려 먹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지금 들어올 것 같았으면 진작에 들어왔었어야 돼요 아버지 운을 보면요 내가 서른다섯에 마흔 살 정도에 그때는 내가 잘 나갔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운이 점점 가면 갈수록 운이 일찍 끊기라는 사주야 그때부터 내가 뭐를 해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차라리 열심히 지혜라도 머릿속에 있으셔서 차라리 머글록으로 풀어먹거나 아니면 경찰이나 그런 사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 분야에 만약에 갖고 계셨더라면 노후까지 올라오는 거에 탄탄하게 무난하게 갔을 텐데 내 직업과 내 사주에 있는 직업과 전혀 맞지 않은 직업을 갖고 계시니까 지금은 전혀 재미를 못 느끼는 소리가 들리고 내 가정사에서도 내가 전혀 재미라는 걸 못 느껴야 돼요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외톨이 아닌 외톨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노라 지금 그러셔요 나 혼자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외톨이가 지금 딱 돼 있는 것 마냥 혼자 살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든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어디 가나 내가 인정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격이다 남들은 노후 준비를 지금 탄탄하게 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조금 불안한 상황에 지금 딱 갇혀 있는 형국이다라는 소리가 들려 근데 직업을 바꾸세요 이 직업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아버지의 삶의 변화라는 게 전혀 들어오지를 않아 미안해 이렇게 말해서 근데 선택을 지금 처음부터 아버지는 잘못하고 있었어 돌아다닌 직업은 맞으나 돌아다닌 직업이 맞는데 나중에 훗날을 봤을 때 내가 훗날을 봤을 때 그 미래를 보면 내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한참 치고 올라오는 그것도 없잖아 있는데 내가 거기에 뛰기에는 내가 너무 버겁다 너무 처진다 그 소리가 지금 들린다고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지금 받아야 될 돈 부분도 지금 두 건이에요 더 있어요 두 건 정도가 더 있다 왜냐하면 올 수 전에 아버지가 간제가 들어와 있어 간제나 소송이 들어와 있는 건 뭐예요 뭐 법으로 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올해 간제 쪽이나 그런 부분 쪽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연관이 돼 있거나 그런 부분적인 게 내가 운에 생뚱맞게 튀어나온다는 거는 그런 부분적인 게 연결이 돼 있고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지금 아버지가 받아야 될 부분적인 게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존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사시면서 근데 이제 와서 내 인생을 찾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이제 와서 찾는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희망적인 게 많이 희박하다 진작에 40살 정도에 40살 정도에 찾으셨으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때는 내가 너무 괜찮았으니까 이런 상황이 그때는 내가 잘 나가라는 시기였어 시기였는데 그때 관리만 잘 했더라면 지금은 내가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그때는 너무 풍족하게 이쪽 동남서북으로 그냥 문어다리마냥 다 이렇게 펼치고 있으니 지금은 안에서도 인정 못 받으라 바깥에서도 인정을 못 받으라는 형국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삶으면 재미도 없고 집에 있어도 그냥 쓸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살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소리가 지금 들린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인정을 받았으면 좋으련만 집에서도 집 안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형국이고 바깥에서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줌마 도와줌마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커녕 아버지 주머니에 돈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빼서 빼서 자기들한테 써먹을까 그거 국리만 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안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왜? 운이 아버지가 지금 많이 젊은 나이에 그걸 땡겨먹었어 땡겨먹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땡겨먹은 운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운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해도 너무 힘이 든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 운이 괜찮아지냐 하면 원래 아버지가 올해 운이 들어와 있어요 운이 안 들어오지는 않으신 분이야 들어와 있는데 남들은 이제 그 운을 받아먹는 시기인데 아버지는 그 운을 이미 받아 먹었기 때문에 많이 힘이 들고 그리고 또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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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후년 내후년까지는 아버지가 몸으로 치라 금전으로 치라예요 사람으로 치라 이동수도 들어오라 아픈 데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그런 변화들이 지금 운이 나한테 들어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동수가 들어와 있어요 이동수가 들어와 있다는 거는 지금 이거를 접고 다른 거를 해볼까라고 지금 아버지가 또 내 머릿속에서 순간순간에 스쳐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내 마음속에 전혀 와닿지를 않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뭐 직업이 다섯 가지야? 응? 직업이 다섯 가지야?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손에 꼭 이게 손을 꼽을 정도로 아버지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이것도 해보고 또 저것도 해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 형국이라고 근데 일만 다 벌려놨지 실상 그 벌려놓은 일에서 내가 그 수입을 걷어내면 없어요 어? 없다라고 그러니까 2년만 3년만 잘 내가 어? 잘 내가 고비를 잘 넘겨놓고 나면 분명히 그때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내가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오케이? 음 그러면 zar다